최근 새 아파트에 집을 비워둔 가구, 이른바 빈집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과 맞물려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거래 실종으로 기존 주택을 팔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부동산 과열로 들끓었던 불과 1년 전에 비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합니다. 김광교 기자입니다. 대전 도안의 한 새 아파트입니다. 지난해 말 입주를 시작했지만 아직 20여 가구가 세입자를 찾지 못한 채 비어 있습니다. 우선 대출 규제 금리 인상과 맞물려서 세입자들이 보증금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대전 지역의 입주 물량이 만여 가구에 달했고 전셋값이 하락하긴 했지만 원도심의 새 아파트에 비해 여전히 1억 원 이상 높게 형성돼 있는 점도 원인입니다. 가격이기는 한데요. 새로운 입주 물량들이 가격이 더 저렴한 게 있는 거예요. 이자도 막 올라가서. 효과적인 작용이에요.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건설업체 500곳을 대상으로 6월 입주율을 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 82.3%로 올해 초에 비해 2.8%포인트 떨어졌고 대전, 충청권 역시 같은 기간 87.7%에서 83.1%로 하락했습니다. 입주를 하지 않는 원인은 일시적 이주택자들의 기존 주택 매각 지연이 41.2%, 세입자 미확보 33.3%, 잔금대출 어려움 25.5%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무래도 금리는 계속 인상된다고 하고 또 신규 입주 아파트는 몇 군데가 생겼고 이동을 못하니까 내 집을 저분을 못하고 그런 영향들이 복합적으로 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100일 기준으로 한 입주 전망 지수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세종과 충남은 물론이고 지난달 투기 과열지구에서 빠진 대전도 6월에 이어 7월에도 하락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 대출 비용 부담 증가 등으로 주택 매수 심리가 위축된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아울러 세종부도로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주택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매매 가격과 함께 전세 가격도 당분간 동반 하락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TJB 김건교입니다.